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라는 노래가 코드가 4개가 나옵니다. Em, C, G코드, E코드 이 노래를 한 번 연주를 해볼게요. 이렇게 4비트로 이렇게 치실 수도 있고 8비트로 되시는 분은 커팅을 한 번 넣어볼게요. 이렇게 치실 수도 있어요. 다음은 팝뮤트 주법 되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코드는 Em, C, G, D코드 4개의 코드가 나오고 오른손의 리듬은 내가 노래에 맞춰서 한 번씩 칠 건지 아니면 두 번씩 칠 건지 아니면 커팅을 넣어줄 건지 아니면 16비트 한 리듬을 쳐줄 건지는 리듬을 차차차차 공부해서 각 노래에 노래는 한 곡이지만 리듬은 수만 가지로 칠 수가 있기 때문에 리듬을 자유롭게 만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